축하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무더운 가운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늘은 좀 특별히 폭염 가운데 지쳐있고 힘들었던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격려하면서 또 칭찬을 좀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안아주세요 안아주시고 토닥토닥 한번 해주세요. 수고했다. 수고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쓰담쓰담입니다. 위아래로 쓰다듬으면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다. 이렇게 격려해주세요.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무더위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밖에만 나가면 숨이 턱턱 막히는 가운데에서 특별히 근로자들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저는 그래도 사무실에 앉아서 나름대로 말씀 준비하고 이런 시간들을 에어컨 밑에서 하고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분들 생각해 볼 때에 가슴이 좀 뭉클해지고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우리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힘주심으로 세상에 나아가서도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그 상황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몇 년 후에 후사를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면 굳이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을 통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식을 얻진 않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막연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구체적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이 실현되기까지는 오랜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곧바로 그 일이 성취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취될 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날까지 힘들게 기다려야 할 때가 많습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약속이 성취될 날을 모르잖아요 그러니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곧바로 왕이 됐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약 13년 정도의 기다림이 요구가 됐습니다 기름 부음과 약속을 받았다고 곧바로 왕권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시기와 질투에 눈 멀어버린 사울왕을 피해서 10년 이상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도망하면서 이리저리 헤매고 방황하고 그 고난의 깊은 터널을 지난 후에야 다윗이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기다리고 또 기다린 후에야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갑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가 이제 내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니까 우리를 피해가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버티고 견뎌야 할 일들이 많은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산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가 있던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기다렸고 순종하며 버텼는데 그러면 인생의 순풍이라도 확 불어오면 좋으련만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남자만 5천명을 먹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억지로 이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요 혼자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는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가 저물 때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물 때, 어두워진 때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밤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니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잘 되면 좋을 텐데 순풍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어떻게 됐어요? 어부 출신들이 많았던 제자들조차도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아주 역풍을 만났습니다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순종의 길에도 순풍이 아닌 역풍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환경은 평안함과는 그리고 평탄함과는 좀 거리가 먼 시련과 시험거리가 많이 놓여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존경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핍박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좋아했거든요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돌아와라 너에게 심판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외쳐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듣기 싫은 말을 했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하고 옥에 가두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요 예레미야는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죠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있을 때에 여러분 시위대들이라고 하면 감옥을 말합니다 감옥을 말하는데 여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있대요 그러니까 시위대들에 이미 갇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갇혀있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아직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여전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레미야가 시위대들 이 감옥에 갇혀있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을 좀 더 잘 알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유다 왕 시드기야가 제 10년에 여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서 예레미야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선포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시드기야 왕에게 잡혀서 감옥에 가둬진 거예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예레미야 32장 2절부터 5절 제가 한번 나눠볼게요 그때 예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대요 그런데 왜 갇혔는가? 이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왜 갇혔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가 예언하기를 예레미야가 예언하기를 여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여왕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바벨론 사람들을 말합니다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래되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이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갇혔는가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언을 했거든요 바벨론에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정복당할 것이다 시드기야 왕은 붙잡혀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말을 기분 나쁘게 듣고 예레미야를 가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이후에 계속 여전히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대로 그대로 전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감옥에 갇히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전혀 그 이후에 상황이 나아지지도 않았고 아직도 여전히 갇혀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경우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나름 노력했습니다 애썼습니다 하지만 내 상황이 여전히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힘든 거예요 아직도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갇혔어도 빨리 좀 꺼내 주시면 좋겠고 문제가 있어도 문제 해결을 빨리 해 주면 좋을 텐데 아직 여전히 갇혀 있는 내 삶의 모습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감옥에 들어간 자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는데요 예레미야를 방금 봤습니다만 또 다른 인물이 떠올라요 그런데 그 인물은요 하나님께서 금방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바울과 신라는요 금방 꺼내 줍니다 바울과 신라는 잡힌 날에 밤중에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걸 경험했고 옥토가 움직였고 문이 열렸고요 내었던 착고가 다 풀려버렸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경우에는 똑같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었으나 그는요 감옥에 여전히 갇혀 있고 아직도 갇혀 있는 거예요 어떠한 이적이나 초월적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도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초월적인 역사를 기대할 때가 많잖아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얼마나 수고가 많냐 내가 지금 당장 문제 해결해 주겠다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인생의 감옥문도 해결해 주시고 내 인생에 묶여 있는 부분들도 다 해결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원해요 우리는 아직이 아니라 지금 당장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방법과 나의 계획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더 좋은 방법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나에게 놀라운 일이 생기지 않았어요 아직도 나의 환경은 변화된 게 없어요 여전히 문제 안에 갇혀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선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아직 일어나는 현실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기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이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하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성취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응답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에서 너는요 이 너는 부르지지라고 했던 이 너는 예레미야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유다 백성 전체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직 갇혀있는 그 상황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에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지지라는 거예요 아직도 시위대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애굽의 도움만을 구하고 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고 내게 부르지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지금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셔서 우리에게 부르지지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의 문제가 뭔지 모르겠다 너 얼마나 지금 일이 복잡하고 힘겨운지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좀 알려줘라 기도해라 부르지지라 이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의 갇히고 답답한 상황이 어떤지 몰라서 우리에게 부르지지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세요 하지만 부르지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성취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세요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문제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문제가 해결되면 자기 잘나서 된 걸로 착각을 해요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문제 앞에서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은요 누가 하셨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부르지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간증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야 이들의 고백이요 복된 고백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이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은 아직이라고 하는 현실에 갇혀 있습니까? 나름대로 말씀대로 산다고 애썼지만 여전히 문제 안에 갇혀 있지는 않으세요? 마치 예레미야가 아직도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던 그런 상황처럼 말입니다 앞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사방이 막혀 있어도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릴 하늘은 뚫려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직이라는 단어 앞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하늘문은 열려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직이라고 하는 현실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회복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의 상황에 갇혀서 낙심하지 않으려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회복과 소망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림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요 너희를 심판할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을 내가 또 심판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겠다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회복과 소망의 말씀을 감옥에 있는데도 아직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 6절 7절 말씀만 한번 볼까요? 그러나 보라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병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이렇게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가 소망의 말씀을 들은 것은 다른 곳이 아니었어요 바로 시위대 뜰 감옥이었습니다 그 갇힌 곳 그 막힌 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복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직이라고 하는 여전이라고 하는 현실의 문제 앞에 갇혀있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행하시기에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갇혀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광략길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가시밭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평안과 진실함으로 풍성하게 나타나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회복의 말씀 소망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은 소망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구원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실제 역사 속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은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칭령에 의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이루어질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말씀해 주셨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죄의 감옥에 갇혀서 사망에 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감옥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하늘 보자 내려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 임하신 도무지 생각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이 아직입니까? 여전히 시위대 때에 갇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적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셨던 거예요 우리도 죄와 사망의 굴레에 매어 살아가던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자유와 해방을 허락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갇혀 있고 아직도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도를 말씀하시고 소망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이라고 하는 현실에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크고 은밀하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그 소망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